마지막으로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이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하니까 가지고 계신 주민분들도 팔고 다른 데로 나가볼까? 라고 비싼 값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반대로 지금 진입을 해서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받아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지금 모아타운을 추진하시는 입장에서 어떤 유의할 점이나 이런 것들을 조언을 해주시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투자적인 관점에서 어떤 종목이나 자산을 매도를 할 시에는 저는 기본적으로 더 좋은 투자의 종목이나 부동산이 있다면 팔고서 그거를 매수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굳이 그런 명확한 어떤 비전이 없이 가격이 올라서 파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가 오히려 수익률이 더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강서구에 계속 사셨고 앞으로도 사실 좀 원주민 분들에게는 아마도 지금 몇십 년 동안 사실 강서구가 정비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돼서 그것에 대한 피로감이 많이 누적이 돼서 모아타운으로 개발이 된다는 기대감에 좀 가격이 오르면 팔고 싶은 마음이 좀 드실 수는 있으나 저는 좀 장기 투자로 생각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이 있고 그리고 외부 투자자 분들에 대해서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들어오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가장 큰 시세 차익은 아파트가 되면 어마어마하게 시세 차익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파트가 된다라는 어떤 확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중간에 시세 차익을 보고 나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좀 어떤 신뢰에 의거해서 강서구에 대해서 미래 비전을 좀 바라보고 아파트가 될 때까지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고 들어와 주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투자적으로 이게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결국에는 어떤 목표나 실적이 달성이 됐을 때 이게 포텐이 터지는 거거든요 부동산이라면 원가나 이 땅 가격 자체가 기본적으로 바다는 탄탄한데 가장 크게 이제 높게 가격을 쏘아 올리려면은 결국 모아타운은 대단지로 아파트를 성공시키는 거고 성공을 하려면 주민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원주민분들은 청년분들도 계시지만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분들이 꽤 있으시고 투자자분들은 좀 젊은 멤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근데 이제 이게 서로 힘을 합쳐야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누군가 해주겠지로 접근해가지고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 사회이기는 하나 좀 우리가 어쨌든 농경 사회의 문화가 좀 아직까지는 남아 있는데 일종의 품아시처럼 원주민분들과 투자자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각자 좀 품아시를 해주셔서 좀 분담을 좀 해주셔서 각자 또 잘하는 역할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만드는 걸 성공해서 모두가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리는 건 어떨까라는 좀 이상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강서구가 사실 깡통전세 논란이 가장 지금 이슈가 아주 큰 이슈인데 이 깡통전세라는 게 미국의 서브프라임과도 좀 유사한 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실 가격이 계속 꾸준히 올라준다면 어떤 이런 좀 부실한 어떤 은행빛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는 있는데 또 지금 시장상에 또 더욱이 안 좋다 보니까 더욱이 깡통전세가 문제가 되는 거고 경매가 나오는 물건들이 많은데 막상 유찰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건데 이걸 타개할 방법은 저는 모아타운 사업이 한국동에서 결국 아파트를 만드는 거를 성공을 시켜야 가격 자체가 땅의 가격 자체가 상승이 됨으로써 기존에 이제 손해를 봤던 분들도 경매 이렇게 올라가더라도 좀 높은 가격에 그거를 매수해서 들어오실 분이 있어야 이게 또 해결이 되는 거고 또 이제 전세 피해자분들께서 국토부에서는 지금 그 낙차를 우선적으로 좀 받을 수 있게 많은 부분을 금리를 최우선으로 우대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피해자분이 낙차를 받으셨을 때 정말 이제 손해를 메꾸고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가 되는 것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이제 안 될 것에 대한 생각은 별로 없고 꼭 되게 만들어서 이런 어떤 깡통전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오히려 이 모아타운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리고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분들도 큰 역할을 해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손 받김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조합이 설립이 되면 프리미엄이 붙을 텐데 그런 경우에 이제 들어와주시는 투자자분들이 어찌 보면 이 피해에 대한 어떤 남아있는 여러 가지 그 잔재물들을 어찌 보면 처리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돈의 흐름이 좀 원만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화국동 모아타운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드리면 여기는 잘 될 거니까 오래 보여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 대로 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그래야지 이제 가격도 올라가고 또 개발도 더 잘 되고 원래 이제 보통 개발이 시작되면은 처음에 원주민분들이 많이 계시다가 투자자들이 일부 지분을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분들은 정말 투자 가치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목적이 좀 명확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개발 속도가 좀 더 빨라진다거나 그런 이제 장점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모아타운 관련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저는 이제 권리 선정 기준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영상이 기니까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쨌든 모아타운에 권리 선정 기준일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뭔가 쪼개기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온전한 입주권을 못 받는다거나 이런 불미의 사태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거나 내 집 마련을 하시거나 아니면 기존에 소유를 하고 계신 이런 분들 모두 해당이 될 텐데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의 권리 분석이나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하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강서구라고 하더라도 이게 사업지별로 다 특징이 다르잖아요 장단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지별로 좀 분석을 잘 하셔서 좀 신중하게 투자를 하신다거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말씀 들어보면 강서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시세 대비 앞으로의 호재라던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무궁무진한 것 같고 그리고 모아타운이나 이런 것들도 규모도 좋거든요 그래서 추진도 좀 원활하게 잘 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보이기는 해요 오늘 이제 강서구 모아타운 관련해서 이제 나와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말씀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대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 문화하는 미래의 주제 기회 기념 시급